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대박나는 여성분의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관상도요 동물의 상을 비유해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두꺼비상이라든지 개상이라든지 말상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을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제가 추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일단 오늘의 주제가 대박나는 여성분의 관상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팁을 한가지 드리면 첫번째로 연목이 굉장히 길하다 좋겠습니다 연목이라면요 쉽게 말해서 제비의 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미지를 보시면 제비의 눈이요 정말 작고 귀여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조금 작은 편이고 그리고 검은자도 진하고 흰자와 경계가 확실하고 얼굴이 조금 작은 편에서 또 이마가 나온 듯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눈빛이 영롱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좀 잘하거나 머리가 조금 좋은 그런 분들을 바로 연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눈을 가진 분들도 굉장히 길한 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다음은 낙타형이라 그래서 낙타가 생긴 것은 조금 말처럼 길쭉하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눈을 보면 굉장히 이쁘다 할 수 있거든요 눈과 눈썹의 사이는 비교적 조금 멀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눈썹이 굉장히 길구요 그리고 눈이 옆으로 준수하게 잘 빠진 상태에서 목소리는 조금 큰 편이고 이 낙타라든지 말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식으로 내면의 마음이라든지 나를 잘 표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진 분도 꽤나 길하다 싶겠습니다 자고로 이 관상은요 얼굴만 본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모두 다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첫번째로 대박나는 여성분의 관상은요 정신이 온전하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꼭 여성분만 아니라 남성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이 대박나는 관상 중에서 하나이고 마음이 따뜻하다 말은 꼭 어디에 기부를 해야 대박나는 그런 관상이 아니구요 그냥 슬픈 것 있으면 마음 아파할 수 있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마음만 가진다 하더라도 이 대박나는 관상을 그리고 대박나는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런 상 중에서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말씀드릴 대박나는 관상은요 이 얼굴에는 상정 중정 하정이라 그래서 상정은 이마 끝부터 눈썹 끝까지 그리고 중정은 눈썹 끝부터 코 끝까지 하정은 코끝부터 턱까지 이것을 상정 중정 하정이라 그러는데 미신왕국을 자주 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죠 어쨌든 이 상정과 중정과 하정의 길이가 거의 비싼 그런 분들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정은 초년 의미하고 중정은 중년 하정은 말년 의미하는데 만약에 이 3등분에서 한쪽 부위가 길다 그러면 그 해당 시계는 관련된 부위와 연관 지어서 길하면 보다 더 좋을 수 있고 아니면 보다 더 흉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 상정 중정 하정의 길이가 거의 비슷한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조금 큰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소리가 이쁘고 눈이 초롱초롱하며 귀가 튼튼한 그런 관상이 되겠습니다 관상학에서 알려진 내용이지만 여성분이 왼쪽 귀가 튼튼하면 아들 복이 있고 오른쪽 귀가 튼튼하면 딸 복이 있고 그리고 입술 위에 세로 지선으로 주름이 많다 그러면 그분은 또 자녀복이 좋은 그런 관상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귀가 튼튼하지 못하고 두쪽 다 힘이 약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깨진다 그러면 자녀복은 더불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긴 힘든 그런 관상 중에서 하나라고 볼 수 있구요 다음은 손매가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세트입니다 이 턱쪽에 살이 완만하게 있구요 턱쪽에 살이 완만하게 있단 말은 그냥 턱이 너무 뾰족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너무 마른 것은 좋지 않기에 볼이 수축해 보이지 않고 추가로 인중이 약간 길게 보이는 이런 형태가 소위 말하는 대박나는 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턱 부위와 인중만 잘 본다 하더라도 여성분의 거의 모든 인생을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통통하거나 너무 마른 것은 좋지 않고 적당하게 살 집이 있는 것이 외관상 보기에도 아름답고 건강에도 좋고 관상하기도 기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난대 정의 부위가 튼튼하며 여기에 선이 명확한 분이 계시고 추가로 천창이라 그래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움푹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으로 엉덩이가 탄력이 있는 그런 관상이 되겠습니다 자고로 남녀 상관없이 이 엉덩이에 탄력이 있고 어느 정도 살 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인내심이 좋은 편이랄 수 있고 관상 중에서 이 천창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천창이 너무 움푹 꺼져 있거나 살 집이 없으면 일평생 이동을 많이 하고 이사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랄 수 있는데 난대 정의는 말 그대로 재물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리해보자면 안정적인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관상이거든요 다음은 여성분의 목을 살펴야 되는데 목에 주름이 두 줄 가량 있고 배꼽이 깊고 넓은 편이며 마지막으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피부가 조금 누레보이든 희게 보이든 뭐 붉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깨끗한 피부 있잖아요 피부가 깨끗하단 말은 그 사람의 내장의 상이 깨끗하단 말이고 그와 더불어서 배꼽이 깊단 말은 말년복이라든지 자녀복이 좋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관상이랄 수 있고 다음은 입술이 검푸리지 않고 붉은 편이며 몸에 좋은 향기가 나는 분이 되겠습니다 야 몸에 향기가 나는 분은 좋은 향수를 쓰더라도 사람이 조금 탁해 있거나 조금 건강상으로 좋지 못하면 몸에서 악취라든지 아니면 좀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을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어렸을 적에 워낙에 호기심이 많아서 금식을 자주 했거든요 금식을 하면서 과자나 그런건 잠시 다 끌어보고 몸에 좋은 영양소로만 다 채워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 하더라구요 저는 섬유유연제를 바꾼 것도 아니고 향수 같은거는 뿌리지도 않거든요 어쨌든 이런식으로 여성분이 몸에 향기가 나고 추가로 입술이 성분홍빛을 띄거나 붉은빛을 띈단 말은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사랑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매력이 아주 넘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바닥에 작고 검은 점이 있거나 사막이라고도 하죠 요런 것이 작게 안에 있거나 발바닥에 주름이 많이 있는 편이고 여성분이 걸으실 때 팔자다리나 어슬렁거림에서 걷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 겨드랑 쪽에 털이 너무 억세거나 안 나지 않고 적당하고 길게 나와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모를 하시거나 관리를 하시는데 그래도 본인이 어떤식으로 털이 나은지는 아실겁니다 걸음걸이가 단정한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복이 온단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로 털이 뻣뻣하지 않는단 말은 그 사람의 운이 그렇게 기복이 심하지 않고 충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구요 또한 이 발바닥은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피부와 관련된 질환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 있는 점은 굉장히 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겨드랑의 털을 보고 운을 보냐 그런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관상학을요 계속 공부하다 보면 곡도라 그래서 항문의 털이라든지 항문의 주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부 있잖아요 중요부의 생김새라든지 혹은 몸의 모든 부분을 살펴서 관상을 보는 것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너무 없으시거나 너무 드세거나 그런 경우도 건강이라든지 질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겨드랑의 털도 조금의 상관각 있지 않나 제가 확신스럽게 관철하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어디까지나 관상학을 빌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본인은 대박나는 관상이 포함되는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시동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